우잔 건강한 습관 덴마크 데이비 씨유유 오란시 갈라만시 씹어 마셔 오란시 갈라만시 봐 내 몸이 터지는 비타민C 날씨나 디마 오란시 갈라만시 오오오 오란시 갈라만시 앞뒤와 똑같은 전화번호 앞뒤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와 똑같은 테리운전 앞뒤와 똑같은 번호 테리운전 2017 코리아하우징 리빙페어 가구 및 홈인테리어 생활주방가전, 욕실가정용품에서 조경건축정부까지 7월 13일 목요일부터 16일 일요일까지 킨텍스 1전시장 3월에서 열리는 코리아하우징 리빙페어 조체 이엔헤드 문의 1899-4013 새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영국을 느끼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신분당산 지하철을 탄다 광교 상인역에 내려서 200미터쯤 걷는다 웰컴 투 브릭스턴 영국을 걷고 느끼고 즐기다 광교에서 즐기는 프리미엄 다이닝 스트리트 광교 브릭스턴 문의 031-213-150 우미건설 세상과 잠시 멀어지니 대관령 시원한 바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사람의 숲이 그리운가 바람의 숲이 그리운가 대관령의 여름 용평 리조트 너 요즘 노는 물이 다르다며? 오 제대로 물만 났지 서울 강남 파크 아비오 워터파크 370m 파두풀부터 스릴 만점의 워터 슬라이드까지 우와 정말? 영화관과 찜질방도 있어서 가족과 연인들에겐 딱이야 거기가 어딘데? 장기역 4번 출구 송파 파크 아비오 워터킹덤 올여름 침대 무엇이 답인가 장마철엔 눅눅해지니까 팔로모 침대 블루텍스 열대야에는 잠을 설치니까 팔로모 침대 블루텍스 팔로모 침대만의 신소재 블루텍스와 함께 한여름 썸머 페스티벌 6월 1일부터 두 달간 전국 매장에서 다양한 경품과 상상 초월 할인까지 이태리 명품 팔로모 침대 환자분 치아 기둥이 많이 흔들리네요 우리집 기둥만 할까요? 몇 개 더 뽑으셔야 되는데 흔들리는 치아 기둥에 내 지갑이 흔들릴 때 임플란트 브릿지 개수 제한 없는 메리츠 치아 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검색해보세요 메리츠 치아 보험 질병 치료 시 90일 면책기간이 적용되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월 가장 섹시한 식스팩이 온다 르노 삼성 자동차 식스팩 피에스타 썬루프 무상 장착 현금 지원 액세서리와 옵션 50% 할인 중에 원하는 혜택을 내 마음대로 7월 매력적인 혜택의 축제가 펼쳐집니다 차종별 상의한 조건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희파람, 운바야, 불장난까지 가요계의 돌풍을 일으키며 예쁜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준 걸그룹 이번에 그녀들이 블랙을 벗고 핑크로 돌아왔거든요 밝고 상큼한 마지막처럼으로 돌아온 블랙핑크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각자 한 분씩 카메라 보시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지수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지수입니다 부잉 예쁘네요 부잉 예뻤어요 괜찮았죠? 아니면 제니 씨는 시크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판하게 카메라보고 팬들한테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제니입니다 아우 예뻐요 우리 일본어로도 인사 잠깐 부탁드립니다 짧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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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할 때는 엄청 시크한데요 한국어 할 때는 엄청 시크한데 낯설어서 뭔가 이렇게 몸이 꼬이네요 아우 잘 봤습니다 우리 리사 씨 우리 태국 팬들한테 그냥 태국말로 인사 부탁드려요 아우 안녕하세요 리사 블랙핑크 하우 제가 리사 씨 태국어 하는 걸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예 로제 씨 아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로제입니다 아 로제 씨 로제 씨는 저하고 생일이 같아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생일을 보면서 어? 로제 씨하고 세븐틴의 디노 하고 로제하고 다 생일이 같아요 아 정말 멋지게 해서 네 그래서 로제 씨를 더 정말 너무 가깝게 이렇게 느꼈었어요 블랙핑크 보려고 야근 중에 몰래 보라켜서 보고 있어요 완전 여신 권민서님 9681님 블랙핑크다 아이돌박사 박서현 누님 우리 불핑 잘 부탁드려요 사랑 그럼요 최정희님 불핑 보려고 설거지하다 뛰쳐나왔네요 하하하하 얼마나 급한 마음인지 알죠 이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장윤영님 지난번 블랙핑크 사인회 왔을 때 봤는데 다들 정말 예쁘고 인형 같았어요 사람들 너무 많아서 오래 있지 못했는데 러브게임에서 보게 돼서 좋아요 혹시 사인회에서 좀 아쉬웠거나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있어요? 처음으로 또 팬싸 해가지고 저는 그 날씨랑 상황이 조금 이렇게 되게 어수선이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몰리셔서 정신이 없고 네 안전을 못 챙겨드려가지고 날씨 너무 더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저희 다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팬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점점 할수록 팬들도 또 자리를 잡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안전하게 네 우리 제니씨가 걱정이 많다니까 여러분 사고 없이 팬싸인회들이 또 계속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그 영상 보니까 1등 했을 때 우리 SBS 인기가요에서 난 제니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난 정말 인형 돌돈 줄 알았어 우리가 사실 네 분의 웃는 모습을 보려고 막 1위를 이제 응원한 건데 제니씨가 막 얼굴을 가리고 정말 얼굴이 한 영상 보셨죠? 네 봤어요 이대로 굳은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 진짜 뭐 너무 놀라서 너무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요 이게 제가 참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딱 로제형이랑 눈이 맞췄는데 이미 여기에 눈물이 로제는 이미 얼굴을 묻었어 네 이미 아 리사씨가 얼굴을 묻고 로제씨는 이미 떨어지고 있었죠? 네 눈물이 막 딱 언니 쪽을 보면서 참고 딱 애들을 봤는데 애들이 퐁 울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무너지죠 무너져가지고 이제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게 창피해서 블링클은 사랑입니다 정말 이 말 한마디 진짜 우리는 듣고 싶어서 그렇게 또 막 응원한 거였는데 정말 그때는 지수씨가 어 언니는 언니구나 싶었어요 너무 잘 말해 주셔가지고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어 막 1위 뭐 화이팅하고 발표나서 가운데 있었거든요 저는 맞아요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소감 해주세요 하는데 앞을 보고 웃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다 울고 있어 안 들려서 다 울고 있어서 그리고 옮기는 거예요 저를 옆으로 옮겨주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얘기하라고 옮겼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한 수상소감 한 분 한 분 한 거는 홍키라 블랙핑크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팬분들 보시면 되고요 좀 전에 주간 아이돌이 방송 돼가지고 가장 하드캐리 한 분이 누구였어요? 주간 아이돌 저는 지금 그걸 못 봐가지고 생방송 때문에 너무 궁금해요 리사씨 가발이 너무 귀엽게 나왔대요 귀엽게 너무 귀엽게 나왔대요 네 전 아직 못 봐가지고 주간 아이돌 너무나 꿀잼이었어요 이선민님 왜 많은 분들이 주셨습니다 혹시 블랙핑크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궁금한 점 올려주시고요 이번에는 느낌이 이제 많이 삥끄삥끄해서 왔죠 예전에는 좀 블랙의 느낌이었는데 이번엔 좀 사랑스럽게 양 사장님의 의견이었을까 아니면 테디의 의견이었을까 아니면 우리 멤버들의 의견이었을까 사실 좀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준비되긴 했어요 이 곡 자체가 데뷔 때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왔는데 같이 다 준비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초반에 블랙 느낌을 딱 계속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타이밍상 그렇죠 네 좋을 것 같다 여름과 함께 그래서 이게 딱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모두의 의견이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이거 같이 준비하기가 좀 힘들었겠네요 막 시크하게 했다가 또 사랑스럽게 했다가 그래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준비할 때 되게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아 그래도 이번에도 뭐 뮤직비디오 뭐 또 제가 안무 동영상 이런 거 다 봤는데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제일 재밌었거나 아니면 제일 힘들었거나 뭐 안무 동영상 네 아니면 뮤비 안무는 안무는 괜찮아요 붐바야 붐바야가 제일 힘들었어요 머리를 너무 흔드니까 맞아요 너무 힘들어 그럼 숨차 무대에서 뭔가 예쁜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탁 네 번 돌리고 탁 올라오면 머리카락이 그럼 맞아 맞아 머리가 길어가지고 어지럽죠 맞아요 아 뭐 여러분 뮤직비디오도 이번에 꼭 검색해서 봐주시고 지금 라이브 있겠죠? 김성현님 왜 많은 팬들이 기대 중이라고 하셨는데 라이브 편하게 마지막처럼 블랙핑크의 라이브를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말 많은 라이브를 들었는데요 굉장히 파워가 너무 좋네요 네 분의 비주얼 봤을 때는 엄청 말라가지고 여자 가수들이 이렇게 파워를 시키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여기서 들어본 거는 저는 정말 파워가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감사드립니다 보는 라디오 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궁금한 점 올려주세요 이성비님이 스튜디오에 벌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목에서 꿀이 넘치네요 진짜 정말 오늘 꿀방송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윤홍비님 진짜 불핑하면 라이브 아닌가요? CD를 잡아먹는 실력 불부심 들어요 진짜 먹고 있습니다 삼키고 있어요 김혜준님 네 명 다 이렇게 이쁘고 난리야 눈물난다 눈물나 러브게임을 뒤집어 놓으셨네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아하는 곡이지만 이렇게 라이브 들으니까 너무 신나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김현미님이 지수 강아지 쿠마 잘 있나요? 쿠마는 제 강아지인데요 네네 지수의 강아지 지수의 강아지 네 제 강아지는 반달곰이고 제니 강아지가 쿠마 쿠마 만약 동물로 태어난다면 이걸로 태어나고 싶다는 걸 알려주세요 김현미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동물이 된다면 친칠라예요 오 굉장히 특별한데 친칠라 털 이유는요? 너무 부드러워요 털이 네 그래서 친칠라로 태어나서 딩굴하면서 부드럽게 살고 싶습니다 진짜 친칠라 의외다 지수씨는 뭐로 태어나고 싶어요? 저는 그냥 강아지로 태어나서 강아지로 똑같이 살고 싶어요 그리고 로제씨는 뭐로 저는 요새 토끼에 토끼가 너무 귀여워요 귀엽죠 인터넷 서칭하는데 너무 귀여워서 저장하고 있어요 토끼를? 아기 토끼 사진들 너무 귀여워요 토끼는 또 키우는 분도 있거든요 나중에 또 뭔가 키우는 거는 힘들 것 같고 아 네네 그냥 토끼로 태어나고 싶어요 태어나고 싶어요 제가 키울게요 핸드폰 배경 아 감사합니다 핸드폰 배경화문까지 해놨어요 토끼예요 네 리사씨는 뭐 어떤 걸로? 저는 고양이요 아 고양이 고양이 너무 좋아해요 잠시 후 4부에 이어드릴게요 장마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만큼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는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활동을 통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건물 옥상이나 집안의 천장 부분에 막힘이나 셀 염려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래된 집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장마를 대비해 건물의 내 외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비피해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관공서와 비상대피소 등의 연락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나기 바로 오늘의 예방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선영이었습니다 고고 고릴라 자기야 7월은 정보보호에 달이래 그래? 그럼 정보보호 실천수칙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볼까? 중요 파일은 백업하고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 보안 프로그램은 항상 업데이트하지 우와 잘 지키고 있네 모두가 안전한 인터넷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사무가구 찾을 땐 코코코 코아시 기능성 디자인은 기본 코코코 코아시 인간공학적이니까 코코코 코아시 32년 사무가구 노하우로 일도생활도 스마트하게 오피스라이프 크리에이터 코코코 코아시 백보람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왜냐고? 피부관리? 아니 뽀람 필라테스? 아니 뽀람 뽀람이 뭐냐고요? 저 백보람이 어려 보이는 이유 지금 검색창에 뽀람을 검색하세요 아 뽀람 오픈 기념으로 모든 상품 세이빙건 비밀이에요 환자분 치아기둥이 많이 흔들리네요 우리집 기둥만 할까요? 아 몇개 더 뽑으셔야 되는데 흔들리는 치아기둥에 내 지갑이 흔들릴 때 임플란트 브릿지 개수 제한 없는 메리츠 치아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검색해보세요 메리츠 치아보험 질병치료 시 90일 면책기간이 적용되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치과치료비 덜어주는 메리츠 치아보험이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안녕하세요 가수 이지형입니다 제가 마음을 담아 만든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 노래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담겨있고 그걸 공감하고 들어준다는 건 저에게는 음악을 하는 힘이 되고 때론 힐링이 되곤 하는데요 음악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는 건 살면서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고민이나 걱정을 털어놓는다면 그저 충분히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그 어떠한 말보다 큰 위로가 되는 건 물론 서로의 믿음 역시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이지형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대한민국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 라비엔과 함께합니다 박소연의 러브게임 러브게임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는 박소연의 러브게임 박소연의 러브게임 블랙핑크 네 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지환님이 올리셨어요 저번에 고깃집에서 블랙핑크 봤어요 고기 드시는 모습이 어머 어떻게 청소기인줄 이게 뭡니까 청소기라는 거 엄청 많이 먹었다는 건데 마음에 들어요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누가 가장 청소기에 비슷한 모습을 보실까요? 저희는 그냥 고기가 구워진 순간부터 말없습니다 그 고깃집이라는 거는 홍대 삼거리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고기는 누가 제일 많이 먹어요? 마음잡고 먹으면 고기는 다 좋아하는데 특히 제니가 주도해서 저희한테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하는 멤버 좀 많이 먹는 편이고 고기사랑 고기사랑 로제는요 고기를 쌈을 하나씩 꼭 싸먹습니다 꼭 상추는 다 로제 어 그렇구나 다 달라요 쌈 싸먹는 사람이 있고 냉면이랑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고 지수씨가 비냉 비냉이랑 오 먹을 줄 아시네 고기랑 비냉이랑 맛있죠 니사씨는 한국 가서 먹은 음식 중에 우리가 태국 음식을 정말 우리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국 음식 중에 감자탕 말고 두 번째 좋아하는 거 뭐예요? 고기인데 고기 두 번째 고기 그리고 제니씨도 김치볶음밥 잘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팁을 좀 원해요 그러니까 뭐 조금 다르게 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다 잘 만들거든요 김치볶음밥은 근데 혹시 제니만의 어떤 방법이 있나요? 여기 멤버들이 봤는데 그래요? 제가 보기엔 스팸을 햄을 햄을 괜찮아요 햄을 충분히 넣는 많이 넣는 거 햄도 삼겹살도 삼겹수도 이 밸런스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삼겹살도 좀 많이 넣고 네 제가 사실 제가 엄마한테 배운 레시피인데요 엄마가 하는 게 훨씬 맛있어요 사실 멤버들도 저 거보다 저희 엄마 걸 더 좋아해요 그렇구나 엄마 자주 못 오시니까 제가 배워가지고 해준 건데 맛있게 먹어줍니다 저는 사실 햄은 넣지만 삼겹살은 안 넣거든요 네 이게 또 삼겹살이랑 햄 먹는 게 또 달라요 그게 비법이네요 왜냐하면 그런 기름이 엄청 나오거든요 맞아요 되게 좀 자극적입니다 그래도 맛있어요 청양고추도 맞아요 청양고추도 많이 넣어요 제가 매운 걸 좋아해서 김치랑 먹을 때는 지수씨 버전은 따로 청양고추를 맞아요 여러분 그게 팁이네요 그냥 삼겹살과 청양고추가 좀 다른 겁니다 저는 그걸 넣지 않거든요 아 좋아요 제가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한세희님이 불핑 언니들 이쯤에서 폭로전 한번 가죠 가장 잠버릇이 나쁜 멤버는 누구인가요? 방을 이렇게 둘이 쓰면 아마 잠꼬대 하는 거 우리 팬들이 알고 있고 네 제니씨 그 외에 또 뭐 잠버릇하면 잠버릇 왜 잠버릇 왜 잠버릇 잠버릇 리사는 뭐 얼굴 대면 바로 자는 거고 맞아요 네 뭐 있을까요? 잠버릇 잠버릇은 근데 좀 다 조용히 자는 편이어서 크게 있진 않은 거 같아요 네 특별히 지금 기억나는 왜 리사씨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가끔 리사가 가끔 제가 코골할 때 가끔 진짜 피곤할 때 여러분 이거는 안 들은 걸로 해주세요 네 여러분한테만 살짝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기정님이 로제 목소리 너무 특이하고 이쁜데 혹시 콜라보 하고 싶은 가수 있나요? 지금 좀 전에 기사가 아이유씨하고 콜라보 너무 영광이다 그 기사가 떴어요 네 로제씨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아이유씨 노래 중에 뭐 여러 곡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좋아하는 거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그 최근에 그 앨범 내셨던데 반편지라는 곡이 반편지라는 곡이 너무 좋아요 선공개된 곡 네 아 저는 사실 팔레트의 지디가 피자링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곡을 좋아할 줄 알았는데 반편지를 좋아하거든요 그게 뭔가 밤에 듣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최고죠 그래서 그 한 두 소절만 부탁드려요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아 긴장 이 밤 그날의 반딧불에 당신의 잔 가까이 보낼게요 음 사랑한다는 말 예 예 예 언니 사랑해요 요제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언니 어머 너무 완전 다른 버전이죠 이거 아이유 원곡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로제씨 목소리를 들으니까 완전 다른 곡이에요 정말요 너무 긴장해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멤버들도 콜라보 원하거나 아니면 이분의 연기하는데 내 목소리를 좀 넣고 싶다던가 드라마 보시는 분들은 예 혹시 그런 거 희망 있어요? 아니면 누구를 좀 만나보고 싶다 무대하는 걸 보고 싶다던가 애들이 드라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애들이 ost 부르면은 뿌듯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이번에 Sun My Way 두 분 보시잖아요 거기에 비투비 알뜻말뜻해 그 노래 거기 보컬 라인들이 노래 너무 잘하잖아요 은광씨하고 노래 너무 잘했잖아요 창섭하고 저 그거 매일 듣거든요 맞아요 나중에 블랙핑크도 좀 그 ost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혹시 만나보고 싶은 배우 있어요? 이 여자 배우들 중에서도 지금 그 Sun My Way 지금 지원씨? 너무 매력적이시다 너무 매력,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셔요 너무 예쁘죠? 태양의 후예에도 나오고 너무 예쁘죠? 진수친 혹시 같이 연기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누구 좀 만나보고 싶다 하는 선배 있어요? 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분이 계시네요 네 네 완전 수줍수줍 왜요? 수줍어서? 이재훈 선배님 팬이에요 팬이에요 진짜 팬이에요 그럼 뭐 나중에 이재훈씨 영화에 ost 한번 또 블랙핑크가 해줘야 되겠네요 너무 좋죠 우리 양 사장님 이거 방송 듣고 계실까요? 양 회장님 듣고 계시면 이재훈씨 영화에 ost를 우리 좀 블랙핑크가 좀 부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빛나님이 마지막처럼 대박난 기념으로 양 사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뭐 혹시 얘기하면 들어주실 것도 같은데 혹시 뭐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 있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바로 영상편지 들어갑니까? 제니씨 영상편지 보내주세요 왜냐면 사장님 보고 계실 수 있으니까 아유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블랙핑크입니다 예전에 저희 데뷔할 때쯤에 사장님께서 이렇게 숙소도 이쁘게 꾸며주시고 해주신다 했는데요 그건 언제인가요? 팬 여러분들한테 공개되도 좋으니 저희는 이렇게 숙소를 이쁘게 꾸미는 모습 아니면 그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팬들께 사장님 바쁘신가요? 저희 밥은 언제 같이 먹을 수 있나요? 사장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양 회장님 정말 우리 이번에 불핑 1위 했는데 문자도 안 주시고 그리고 테디씨 우리 불핑 1등 했는데 테디씨 문자도 안 주시고 너무 서운해요 우리 불핑들 잘 챙겨주세요 네 아마 양 회장님이 들으시고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니까 사실은 휴대폰 뭐 사주세요 이런 게 많은데 뭐 이제 그런 것보다도 숙소 전체를 위해서 조금 더 또 나은 생활을 위해서 약속하신 거니까 아마 분명히 또 들어주실 거예요 나중에 양 사장님 또 들어주시면 인증샷 팬들한테 올려주시면 네 당연하죠 제가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핑크의 불장난 이 곡도 실전곡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지금 cd로 띄워드립니다 띵띵 블랙핑크 불장난 띄워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게 임채원님 외에 많은 분들이 리알티를 원하시네요 그러니까 뭐 블랙핑크 tv 같은 뭐 이런 것도 원하시고 하고 싶은 프로그램 뭐 있으면 하나씩 좀 어필해 주세요 제니씨 뭐 어떤 거 하고 싶은지 저는요 사실 연습생 때부터 애니메이션 더빙 하는 후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애기 목소리도 잘하고 진짜 잘할 것 같아요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아 그럼 애기 목소리로 뭐 사랑해요 이런 거 애기 목소리로 가능합니까 애기 목소리요 애기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빙을 하고 싶대요 여러분 너무 특이한데요 완전 특이한데요 어떻게 못하면 어떡하죠? 아이 괜찮아요 다시 가면 되죠 큐 죄송해요 이거 약간 애교 같은데요 이거 잠시만요 제가 연습을 해오겠습니다 애교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애교와 아기 버전은 분명히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우세요 왕 근데 어쨌든 굉장히 특이한 게 더빙을 하고 싶다는 거 저 상상도 못했거든요 요즘에는 애니메이션 더빙이 배우들이 많이 하잖아요 제니씨한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제니가 잘할 수 있다니까 꼭 부탁드리고 지수씨 혹시 원하는 거 있어요? 저는 예능 프로그램 뭐가 잘 어울릴까요? 저 아무래도 지금 반려견을 키우고 있으니까 저희 반려견과 함께 반달곰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저 강아지 이름이 반달곰이 반달곰이랑 같이 반달곰을 키우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맞아요 반달곰이라면 곰 키우는 줄 알고 근데 반려견하고 같이 하는 그거 많이 했잖아요 위너도 하고 네 이거 보고 저도 진짜 나오고 싶었어요 달곰이와의 하루를 그러니까 그거는 팬분들이 원하시는 리얼리티에서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정말 좋죠 그래서 동물영장 제작진 여러분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수씨 하고 싶대요 제가 두 마리를 키우는데요 카이라고 코카스파니엘이 있는데 요즘 음식 집착이 너무 심해서요 강형우 선생님 계시잖아요 정말 보고 계신다면 제발 저희 강아지 좀 모아주실게요 정말 정말 맞아요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거니까 꼭 연락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니였습니다 그리고 로제씨 하고 싶은 프로그램 저는 저희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먹는 그런 프로그램 나가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먹방 아까 청소기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먹방을 네 분이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먹방 맛있겠다 맛있게 드실 수 있죠 네 리사는 뭐하고 싶어요 저는 여행 프로그램 그것도 괜찮네 우리 나중에 방콕 한번 가면은 저희 쪽 한번 가이드 한번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저는 히터스테이지라는 프로그램 보셨어요 혹시? 네 저 봤어요 텐 하는 거 보셨죠?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텐하고 리사하고 남녀 해가지고 같이 한번 춤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텐 보면서 리사씨 생각을 했거든요 네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좋습니다 히터스테이지 기회가 있어요 꼭 한번 해주세요 꼭 한번 연락주세요 리사씨 한번 춤이 무엇이다라는 거 한번 보여줄 수 있게 뱀뱀씨하고는 어떻게 이쪽 같이 좀 더 연락하나요? 그 텐이나 뱀뱀이나 이런 태국분들하고는? 어 뱀뱀은 애기 때부터 아는 사이였고 네 같은 춤그룹 활동에서 맞아요 맞아요 춤추면 텐이랑 하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뱀뱀이랑 하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 어때요? 어때요? 누구랑 더 잘 어울릴까요? 하.. 뱀뱀? 아 모르겠어요 아 어렵네요 그러면은 혼자 센터 하는 걸로 옆에 이렇게 뱀뱀과 텐이 좀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세 명이 콜라보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네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 칠 것 같은데 오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하죠 안재현님이 맛있는 녀석들 가서 한입만 해봐요 한입만 찬스 아시죠? 네 그래서 김준현, 유민상, 김민경, 문세윤씨 같이 하는 제가 한 명씩 맡겠습니다 짱 그러니까요 좋아하는 여름 음식 뭐 있어요? 팥빙수, 냉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유 맛 아이스크림 좋아한다고 재희씨는 그거 좋아하고 리사씨는 어떤 거? 어 저 빙수요 팥빙수? 팥빙수 아니면 망고빙수 팥팥 과일빙수 네 과일빙수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과일 중에 뭐 많이 얹어주면 좋아요? 망고 딸기 딸기망고 네 그리고 로제씨는 좋아하는 디저트 음식 음식 여름 음식 사실 박명수씨하고 제시카씨하고 냉면이라는 곡을 발표하고 10년이 지나도 지금도 신청곡이 오거든요 로제씨 같은 경우에는 박명수 로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름 음식 먹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없어요? 저 망고를 되게 좋아해요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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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가면 비냉인가요? 네 그렇죠 저 냉면을 되게 좋아해요 쫄면 쫄면 비냉 쫄면 면이 약간 두꺼워도 좋아한다고 매콤한 걸 좋아해서 음 그리고 4시 여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고 사실 팬들이 지금 질문이 많아요 뭐 놀이공원도 있고 워터파크도 있고 산 등산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저는 되게 등산 좋아하는 편인데 멤버들이 화낼 거 같아요 언니가 등산아 아직 안 해봐가지고 몰라 등산 좀 힘들긴 한데 지수씨는 등산 그럼 바다 좋아하시는 분 누구예요? 바다 좋아해요 저 나머지 멤버들이 다 바다 좋아해요 저는 산을 좋아하거든요 그렇구나 보통은 나이 한 50 넘으신 어르신들이 보통 등산을 얘기하는데 지수씨에 나중에 이제 조금 이분들이 이제 20대 중반이 넘어가면 그때 이제 등산하는 걸로 바다 너무 무서워요 네 물 아니 지난번에 그 와이어 이거 했었잖아요 뮤비에서 그때 저기 어 누가 탔죠? 로우 저랑 지수 탔잖아요 네 그래서 한 분은 너무 재밌다고 한 분은 막 무섭다고 그러고 제가 높은 것을 되게 좋아해요 네 뭔가 스릴 넘치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전 너무 재밌게 탄다 언니는 너무 무서워 네 그럼 놀이공원은 비추? 어 그냥 중간 정도 레벨은 탈 수 있는데 아 네 애들은 더 높은 걸 원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가면 못 탈 거 같아요 제가 제가 끌고 가서 항상 같이 탑니다 아유 정말 등산 좋아하는 언니를 그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손도 이렇게 강제로 지금 이제 느낀 거는 네 분이 워터파크 광고를 찍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재밌겠다 시원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찍는 걸 피계로 노는 거죠 갈 수 있는 거죠 하루 종일 촬영하죠 재밌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정말 최고의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투리를 많은 분들이 원하셔서 신서영님 외에 많은 분들 부산 사투리 듣고 싶어요 젠츄 리챙 짧게 짧게 팬 여러분들 우리 어 누가 먼저 할까요? 네 짧게 사랑 오빠야 사랑한다 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어머 어 오빠야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니씨 어 사랑한다 말고 괜찮나요? 어 그럼요 바꿔주세요 제가 제가 한번 다른 데서 했는데 어 네네 좀 부끄러워했으니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네 고때 버전보다 좀 업그레이드 된 버전입니다 오빠야 바모나 오오 너무 섹시한데요? 오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오 굉장히 시크하게 잘했습니다 제니씨의 매력이 완전 묻어났어요 네 자 뭐 할래요 우리 우리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해보세요 어 어 밤모나 어 맞아요 맞아요 밤모나 오빠야 네 내 생각에 리사씨가 더 귀엽게 잘할 수 있어요 여기가 더 잘하죠 애기곡 많아서 네 어 오빠야 밤모나 아 역시 네 훨씬 잘해낼 줄 알았는데 잘하네요 네 어제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시작 그럼 밤모 그걸로 해요 네네 오빠야 밤모나 아기 아기 같아요 아가가 완전 잘했습니다 사실 이거 할 때 큰 기대 안 했거든요 너무 잘해주셨고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아이고 너무 빠른데 말도 안 돼 잠시 후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 인사할게요 잠깐만요 숫자로 배워보는 교촌 오리지널 교촌은 몇 번 튀겨 바삭하죠 두번 먹기 딱 좋은 교촌의 한 마리는 스물다섯 조각 교촌이 탄생한 해는 천구백구십일년 교촌은 이런 치킨입니다 15771991교촌치킨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낯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디자인할 때도 낯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낯닝구 닷컴에 들어가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낯닝구 닷컴 어머 너도 낯닝구 입었구나 아휴 세단계 종이 또 걸렸어 블랙핑크 마지막처럼 띄워드리면서 끝인사할텐데요 신서영님이 감사합니다 부산사람 행복해서 울고 있어요 이분께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오늘 저는 너무 행복했는데 한 분씩 어땠는지 지수씨 소감 부탁드려요 아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막 너무 당황스러워요 다음부터는 한 멤버씩 불러주세요 너무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아 그러면 다음에 활동 한 달 해주실거에요 활동기간이 한 달이면 한 명씩 저희가 아 네네 진짜? 좋아요 저희는 너무 좋죠 진짜 불러주세요 한 명씩 다음에 전달하는걸로 제니씨 어땠어요? 저도 너무 오늘 하고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언제든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제니씨는 나중에 우리 디제이로 한번 꼭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빙도 하고 하면 되잖아요 경험을 쌓으면서 네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우리 리사씨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태국 팬들한테 태국말로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팬들한테 일본 활동도 앞두고 있고 네 아 귀엽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로제씨 여보세요? 네 저도 오늘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벌써 끝나버려서 너무 아쉬운데 또 불러주세요 진짜 또 정말 불러드리고 싶어요 빨리 컴백해서 나오시길 바라고 우리 글로벌 팬들한테 일본 활동도 앞두고 있고 아마 또 투어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영어로 팬들한테 블랙핑크 인사와 계획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블랙핑크 고맙습니다 저희 프로모션이 어떤 컨셉이 좋으세요? 아주 너무 기다려줄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만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블랙핑크 사랑합니다 저는 내일 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